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직구용 비타민 B군들 5가지를 제가 구매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어떤 특장점이 있고 어떤 걸 추천드리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피곤한 월요일입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비타민 B군의 가장 대명상 제가 가장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건 비맥스메타라는 제품인데요. 비맥스메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비타민 B군 중에서 구성이 가장 좋은 거였고 비맥스메타는 비타민 B1이 한 100ml 정도 활성형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100ml 정도로 맞춰져 있고 B12가 비활성형 시아노코발라민 500μg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아연과 비타민 D, 마그네슘, 셀레늄 등이 들어가 있는 게 특장점입니다. 여러가지 항산화제와 비타민 D, 아연 같은 밀양원소가 들어있으면서 비타민 B군을 100에서 500까지 맞춰 놓은 게 특장점이고요. 이 제품은 좋은 점이 의약품이기 때문에 제품의 성분, 편차가 거의 없다. 품질에 일관성이 있다. 믿을만하고 위장장애가 별로 없었던 게 장점이었거든요. 이런 거 대비 이 제품들은 어떤 게 나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자면 비맥스메타가 여전히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비타민 B1은 이 제품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통관이 될 수 있는 제품은 비타민 B1 활성형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이 제품이나 이 제품이나 이 제품이나 이 제품 이 제품 전부 다 유명한 제품인데 B1이 다 비활성형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대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복용했을 때 제가 다섯 가지를 다 복용해보고 한 3일 정도, 하루에 2회, 3일 정도 복용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 B군에 대한 반응성은 낮지만 얘는 좀 괜찮았거든요. 피로회복의 어떤 효과를 느꼈는데 이 제품들은 이 제품 대비 좀 떨어졌어요. 개인 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쏜 리서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게 쏜 리서치의 제품이고요. 제품의 명을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정확히 보여드리면 쏜의 베이직 B컴플렉스입니다. 이 쏜 리서치의 비타민 B군 제품들은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구성이 가장 무난한 제품으로 제가 설정을 해서 한번 구매해봤고요. 이 제품의 금액은 60알에 27,800원 정도 하고요. 2만원 후반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가격대는 좀 나가고 하루에 하나 먹는 기준이고요. 이 다섯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 이 제품이었습니다.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냄새가 나고 가톡자님들이 제보해 주신 내용을 보면 약간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B군 자체가 캡슐로 들어가면 공기나 빛에 노출되면 변질이 되기도 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60알짜리가 2만 7,000원이고 함량과 구성을 보면 한 알에 비타민 B1이 비활성형 110ml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B2가 리보플라빈 포스페이트로 들어가 있고 10ml 작은 용량은 아닙니다. 10ml가 활성형 중에서 리보플라빈 순수 함량이 10ml라는 얘기고 니아시나미드로 130ml, 니아신으로 10ml 이게 두 가지 비율을 구성하는 이유가 있죠. 부작용을 방지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6가 피리독살 포스페이트 10ml, 엽산 이게 좀 국내 제품에는 없는 특장점인데요. 엽산을 보시면 MTHF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활성형 엽산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활성형 엽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엽산이 대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뭐 3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활성형 엽산을 넣어 주면은 대사가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게 이런 MTHF 활성형 엽산이거든요. 아무튼 활성형 엽산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 B12, 메치코발라민이 400 들어가 있고 꽤 많은 양이 들어가 있죠. 나머지가 들어가 있다. 이 제품의 가치는 일단 제품의 품질이 믿을만하고 구성이 무난하고요. 대부분이 다 활성형으로 들어가 있고 B1만 빼고요. 그런 제품이다. 믿을만하다가 장점이고 구성이 괜찮다. 이런게 특장점이고요. 제가 복용해봤을 때 만족도가 좀 있었고요.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었고 위장장애도 별로 없었습니다. 냄새도 별로 안 올라오고요. 효과도 그냥 체감적인 것, 기본적인 것일 수 있지만 물론 3일 먹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제가 비타민 B군제제는 항상 먹거든요. 거의 매일 먹기 때문에 비교가 바로 가능하죠.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그랬을 때 괜찮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단점은 가격이 조금 나가는 점, 그거 외에는 특별히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만족스러웠던 제품은 닥터스베스트 플리액티브 비컴플렉스. 이 제품은 60알짜리, 30알짜리로 구매했는데 60알짜리가 2만원 초반대입니다. 가격이 괜찮고. 이 제품은 직구하시는 분들에게 꽤 유명한 제품이고 제가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함량과 구성이 되게 좋아요.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나쁘진 않지만 손 리서치 대비 유장장애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지만 위장장애가 심하지 않고요. 구성이 되게 좋습니다. 한 알당 함량이고요. 한 알당입니다. 손도 한 알, 얘도 한 알. 직구 제품은 보통 이 티아민 B1이 비활성형이라 되게 아쉽죠. 그래서 이런 제품에다가 티아민을 활성형으로 구매해서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보시면 티아민이 한 알당 60, 활성형과 비활성형이 섞여있는 게 75,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니코티나미드랑 니아신이 50, 판토텐산이 100ml, B6, 피리독신과 피리독살 포스페이트, 그러니까 활성형과 비활성형이 50ml, MTHF 활성형 엽산이 400, 이 제품의 백미는 메치코발라민이 천 단위가 한 알당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쏜 제품 대비 얘는 거의 다 활성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활성형과 비활성형이 혼재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제품은 메치코발라민이 1000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그런 함량의 구성입니다. 1500까지 늘렸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좋은 구성인 것 같고, 일단 가격 대비 함량과 구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컨츄리라이프, 컨츄리라이프는 평탄은 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골라봤거든요. 컨츄리라이프의 코엔자인 비컴플렉스 캡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도 보시면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요. 이 제품은 120알짜리, 그러니까 24,300원입니다. 이거는 60알짜리고, 얘는 120알 기준으로 왜 말씀드렸냐면, 얘는 보시면 2알당 함량입니다. 하루에 2알 복용하셔야 되고, 2알당 티아민이 50ml, 이보플라빈이 활성형과 비활성형이 섞여 있는게 50ml, 니아신이 계량형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노시톨, 헥사, 니코티네이트로 들어가 있고, 100ml, B6가 80ml인데 활성형, 비활성형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엽산은 활성형으로 400ml, B12가 매치코발라민으로 500ml 등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골라봤는데, 이 제품 대비 특장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알씩 먹어야 되거든요. 2알 먹어야 되고, 6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 기준으로 가격이 2만원 중반대. 그러니까 메리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냥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엔자인 메이트 비 컴플렉스 이렇게 되어 있고, 페퍼민트 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스 내츄럴의 제품이고요.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저희가 좀 저가형 무난무난한 제품으로 소스 내츄럴, 솔각, 닥터스베스트, 좀 중급 라인으로 컨츄리 라이프랑 가든 오브 라이프 이런게 있고, 상급 라인으로 손리서치나 닥터머콜라가 있는데, 그 좀 가성비 원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제품은 제가 왜 골라봤냐면, 알약 못 먹는 분 계시죠? 알약이 커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녹여 먹을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홀스같은 녹여먹는 캔디같은 맛이 향이 납니다. 그래서 녹여 먹을 수 있는 타입이고, 맛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먹기 되게 편하고, 녹여 먹는 타입상 함량 자체가 높지 않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보통 녹여 먹는 타입은 함량이 좀 떨어지거든요. 당도 들어가야 되고, 부형지도 들어가야 되고, 녹일 수 있는 물질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함량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이것 보시면은 두 알당 기준이고요. 이게 60알 기준으로 한 달 분 기준으로 2만원입니다. 두 달 분이면 4만원. 비싼 편이죠. 그래서 보시면 두 알당 먹었을 때, B1이 13, 2 플라빈 모노 뉴클레어타이드, 이게 리보플라빈 포스페이트랑 똑같은 성분인데, 표현만 이렇게 한 거고, 10ml, 니아신이 이노시톨 헥사 리코티네이트랑 여러가지 섞여 있는 타입으로 39, 그 다음에 B3, B3, B5 판토텐산이 25, 그 다음에 B6이 활성형으로 10, 엽산은 활성형이 아닌 비활성형으로 400마이크로그램, B12가 메치코발라민과 하이드록스코발라민으로 860, 섞여 있는 타입이고요. 코엔자인 큐텐이 12가 들어가 있는게 특장점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 녹여 먹을 수 있는게 장점이다. 알약을 못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입에 넣어가지고, 녹여 먹으면 돼요. 박하향이 나거든요. 맛이 괜찮습니다. 약간 쓴맛이 나지만, 박하향과 단맛이 나기 때문에 괜찮고요. 알약 먹고 드시는 분들, 특히 용량이면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용량이긴 하거든요. 아주 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생은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뭐 한 알 정도 주시면 되는 용량이라서, 솔가 비컴플렉스,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라봤어요. 이거 많이 드시더라구요. 이 제품을 제가 가장 늦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만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이고요. 이 제품은 직구 제품답지 않게 모두 다 비활성형으로 들어가 있고, 보통은 다 활성형으로 들어가죠. 요즘 트렌드는 아니라는 거죠. 비활성형으로 한 알당 용량을 다 100으로 맞춰놓은 그런 제품이고요. 이거는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되는 용량이고, 100알, 그러니까 100일분이 22,000원. 가성비가 괜찮죠. 가성비가 괜찮은 측면 빼고는, 개인적으로 특장점은 없다고 보지만, 솔가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중저가 브랜드지만, 믿을만한 제품이다. 이 정도가 장점이고요. 냄새 맡다보면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위장장애가 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활성형이 보통 위장장애가 좀 있고, 그렇고 100으로 쫙 맞춰놓은 거. 이 조합은 약국에서도 과거 트렌드가 되는 제품이고, 이 제품도 과거 트렌드인 거죠. B1, B2, B3, B5, B6, B9, B12, B7까지 다 100으로 맞춰놨습니다. 엽수산만 400마이크로그램, 그다음에 B12가 100마이크로그램. 100으로 다 맞춰놓은 게 특장점이지만, 절대적인 함량은 높죠. 절대적인 함량을 높은 걸 썼을 때, 효과가 괜찮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유장장애가 좀 있고, 같은 용량이 활성형보다 좀 떨어지지만, 가격 대비 구성은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요즘 트렌드는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들이 다 구성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벤포티아민, 푸르설티아민 같은 B1이 공식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이기 때문에. B1만 빼면 구성이 아주 알차고, 트렌드 자체가 상당히 우리나라 제품보다 앞서가는 제품들이 있죠. 이 두 가지 제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복용했을 때 만족도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비맥스가 가장 높았고, 알약을 못 드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녹여 먹는 걸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제품은. 특히 얘는 가성비가 더 떨어지고, 이 제품은 가성비 자체는 좋지만 위장장애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B군들 제가 직접 먹어보고, 판단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좀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